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그 오브 레더드 챔피언시 시리즈 북미 플레이오프 첫번째 날 경기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난일 맡은 에스파란자 김경우구요 오늘도 역시 도움을 말씀한 조일억 윤덕진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럽은 프나틱의 승리로 우승으로 끝이 났고 다시 북미로 넘어왔는데 일단 대진표부터 한번 보면서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준중결승전이에요 CLG와 팀코스트의 경기를 시작을 해서 이어서 디그니타스 대 커스 3판 2선승제의 경기가 두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력으로 보자면 TSM, C9 다음에 CLG 이 세 팀 중에서 하나가 1등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디그니타스랑 팀코스트가 각각 강팀에 이기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가능성을 점칠 수 있지만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구요 최근에 CLG가 또 팀코스트 상대로 얼마나 빠르게 이길 수 있을지 요것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첫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팀코스트와 CLG 선수들 명단에 나오고 있는데요 CLG같은 경우에는 이미 덱스터의 영입으로 더 강력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너무나도 그렇게 좋고 팀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온스파라스 선수의 잭스 그리고 시프트 선수의 니달리 요거 고정 밴으로 하고 시작하면 되거든요 거기다 최근에 이제 레넥톤 라이즈를 밴한 다음에 잭스를 빠르게 가져가는 게 한국의 롤챔프 요번 패치에서도 가장 좋다라고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때 SKTK같은 경우에도 잭스를 먼저 선택하려다가 상대방이 뺏어가면서 경기 하나가 망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잭스를 또 굉장히 전략적으로 변해주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선수 명단까지 확인해봤고 이번엔 맨하튼 비츠를 연결을 해서 이 선수들 플레이오프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LG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아 일단 미드부터 보여주네요 일단 팀코스트 입장에서는 팀의 어떤 전력에 비해서는 미드랑 탑이 굉장히 강력한 페네스코거든요 이 시프트 선수의 니달리 그리고 아리로 이어지는 개인 능력 그리고 탑에서 잭스를 활용한 지온 스파르타 선수의 어떤 굉장히 강한 라인저 능력 북미같은 경우에는 링크 선수가 저평가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요 약한 측면을 보일 때도 종종 나오다보니까 확실히 링크 선수가 저평가 받고 있지만 다른 선수들이라던가 그쪽 여론 쪽에서 보게 되면 링크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CLG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기를 억지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살림꾼이다 약간 이런 느낌 하지만은 덱타 선수와 아프로무 선수가 약간 사실상 다 만들어주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쿠페나교로우주의 약간 업그레이드 판이다 정글과 서폿이 어몽과 어시스트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고 판을 만들어주고 전투에 있어서 먼트 들어가가지고 맷집 역할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첫 번째 세트 벤픽 시작됐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오 애니를 빠르게 벤하네요 이건 또 굉장히 의외인데요 데이드림인의 애니를 인식을 했는지 일단 애니를 먼저 벤을 합니다 아니면 잭스 정도만 벤하고 뭐 니달리를 먼저 선픽으로 가져올 생각인지 분명한 거는 잭스와 니달리 팀코스트 입장에서는 그 두 개의 픽이 가장 강력하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베인 더블리프트에 베인까지 한번 견제해보는 모습 팀코스트 여기서까지도 잭스가 벤 되지 않는다라면 자신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잭스도 어느 정도 잭스가 벤이 됐네요 오히려 이거는 니달리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타입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죠 서폿 많은 카드들이 열려있어요 예 애니랑 베인이 벤 되면서 일반적인 벤 픽구도 보다는 조금 다르게 예 지금 열려있죠 많이 자 일단 C1G 마지막 벤을 어떤 챔피언으로 할지 쓰레쉬를 가져가고 싶기도 할텐데 자 쓰레쉬를 가져갈지 아니면 상대방 시프트 선수의 니달리를 가져올 생각인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리싱 리싱을 벤을 하면서 아예 다 풀어버렸습니다 자 이거 예 이렇게 되면은 좀 마이너스 밖에 없죠 니달리도 남고 쓰레쉬도 남고 아마 둘 중에서 하나는 가져올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드는데 링크 선수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르블랑 그리고 룰루 요거 일단 가장 좋아했고 니달리를 뭐 간간히 하긴 했지만 일단 룰루 예 그리고 오리아다를 그냥 오히려 최근에 오! 예 아직은 선픽하기에 좋은 픽은 아니거든요 딩거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은 딩거가 약간 애매해지기도 했고 자 잭스 그렇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잭스나 니달리를 가져올 생각인 것 같았다라는 게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온 스파란스 선수에게 이제 렉톤을 강요를 하면서 어 또 운영을 해주겠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팀 코스트 입장에서는 쓰레쉬랑 니달리를 가져가는 게 자신들의 어떤 전체적인 픽이라든가 상대방의 주력 픽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게 맞다라고 보는데 자 어떤 생각을 좀 봐야 되겠네요 또 일단 자신이 잘하는 챔피언이 잭스가 뺏긴 상황에서 팀 코스트는 과연 어떤 챔피언을 가져갈 탑 챔피언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예 근데 잭스 같은 경우에는 꼭 탑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정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랜턴 이후에 이제 야생의 성강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잭스 정글이 굉장히 흥하고 있거든요 최근 랭김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저게 마냥 탑이라고는 예상할 수는 없어요 자 르블랑을 선택하네요 니달리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르블랑 쓰레쉬 자 일단은 르블랑 쓰레쉬 이건 약간 링크 선수가 좋아하는 걸 가져갔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쓰레쉬 역시 아프로무 선수가 쓰레쉬 했을 때 안 했을 때 전략 차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빠르게 뺏어갔고요 변수를 계속해서 양 팀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 더블립 선수나 아프로무 선수가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케이틀린과 카르마를 골라서 빠르게 빠르게 푸시력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가긴 하지만 CLG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주가 지날 때마다 뭔가 새로운 걸 준비해 오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또 모테크시스토 코치로 인해서 또 새로운 무무를 빠리빠리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CLG가 어떤 식으로도 바텀 라인을 카운터를 칠지도 궁금한데 일단 루시안 일단 루시안에 루시안만 올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챔피언은 룰루 링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르블랑과 룰루를 주력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게 꼭 미드라고 볼 수만은 없는 거지 아직까지는 물론 미드로 좋긴 좋지만 탑으로 가면서 잭스가 정글로 갈 수도 있고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팀코스트 쪽으로 피카드가 넘어갔는데요 남은 원딜 중에서는 역시나 케이틀린이 가장 문화라긴 한데 자 이거를 르블랑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케이틀린이라던가 이제 시빌 같은 캐릭터가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라인 클리어링이 없을 때 허무하게 약간 지는 경기를 좀 많이 봤었죠 우리가 또 그렇죠 밀리는 상황에 있으면 굳이 상관없는데 밀리는 구도에서 미니언을 빠르게 제거하지 못하면 진짜 타원도 좀 채워요 오 이즈리얼의 신자호 예 완전히 새롭게 저 이즈리얼과 쓰레시는 사실 아주 좋은 조합이라고 평가받지 않고 있거든요 이즈리얼 같은 게 스킬샷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약간 애니 같은 캐릭터들 장풍 장풍잘스러운 캐릭터랑 좀 많이 쓰이고 짜오 같은 경우에도 잘 안 쓰이고 있다가 이번에 SK게이밍이 계속 주구장창 픽하면서 괜찮은 모습 보여줬었죠 철거 메타로 완전히 더더욱 어쨌든 간에 또 이즈리얼이라는 신기한 픽도 이제 나왔고 신자호 정글인데 슬슬 계속해서 얼굴을 비추고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나 랜턴이 상향이 되면서 나온 어떤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짜오가 예전문단 어떤 SK경기랑 이제 그룹을 보게 되면은 짜오가 타워를 철거하는데 있어가지고 다른 정글로보다도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그리고 한타에 있어가지고 선인인 쉐이팅을 쉽게 걸 수 있다는 점 거기에다가 어쨌건 빠르게 빠르게 타워를 철거하는 메타로써 또 오 예 자 이거 위에 녹턴이 냉정을 합니다 이거 무슨 조합인가 이거는 작정 신자호에 맞서서 녹턴도 한번 철거로 가보겠다는 건가요 자 이거 누가 서포시인지도 모르겠고 어느 챔피언이든 미드로 가면은 좀 세요 룰루든 소라카든 그렇죠 어쨌건 룰루나 소라카나 둘 다 라인 푸시력이 높다 이렇게 세다 보니까는 르블랑 상대로 충분히 푸시가 가능하고요 거기에 지금 일단은 아직까지 뭐 경기 들어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소환사 주문에도 회복이 세 개나 들어있어요 그렇죠 힐메타 최근에 또 유행하고 있는 힐메타고 지금 한국의 프로팀들 중에서도 몇 팀이 일단은 보고는 있거든요 예 딱히 연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괜찮겠다는 생각은 예 염두는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역시 LA에서 시작하고 있는 힐메타 보여줄 준비하고 있습니다 CLG 이제 챔피언 수합 시간인데 미드로 가나요 소라카가 그리고 서포스로 룰루를 아 이거 또 기대되네요 미드 소라카 또 나오네요 CLG가 C9의 경기를 보고 그냥 소라카를 바로 베네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C9이 진격의 소라카 조합으로 TSM을 무너뜨리고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솔랭에서도 이제 소라카의 등장 빈동수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렇죠 3월 30일 날에 처음 C9이 커스팀 상대로 쓴 이후에 한국 솔랭에서도 슬근슬근 기어나오고 있다가 4월 8일에 패치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많이 쓰이기 시작했죠 그렇죠 1위 이제 버프가 되면서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승률도 높아지고 강키 같은 경우에도 좀 돌리고 그리고 C9이 TSM을 이기면서 1위를 차지하는데 엄청난 공을 세웠죠 그렇죠 예 상대방이 굉장히 잘하는 미드 그라가스 비엑스는 미드 그라가스임에도 불구하고 전투를 최대한 그냥 라인 밀면서 안 싸우는 형태 싸운다고 하더라도 이블링과 같이 와가지고 미드에서 2대2 전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하잖아 이게 또 생각 외로 거기다가 지금 소라카가 굉장히 좋은게 뭐냐면 별부름을 통해가지고 별등별로 떨어뜨리게 되면 그게 10중첩이 돼요 그래가지고 한 중후반까지 가게 되면 한 번에 이제 막 9씩 떨어뜨리게 되는데 마방을 9씩 10중첩이 되면 마이너스 90이 되죠 그렇죠 웬만한 원딜러는 마법 방어력이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냥 속수부차 없이 딜 들어가는 대로 다 막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법 방어력이 거의 0이 되기 때문에 원딜 같은 경우에 원딜한 서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엄청난 딜이 들어오고 거기다가 소라카 같은 경우에는 패시와 패치가 되면서 만약에 우리 편 체력이 90%에 달아있다 그러면 1.5배가 체력이 더 차요 힐이 그냥 중폭이 돼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라카에 대한 활용도가 이제 슬슬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CLG가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소환사 주문도 3개를 회복을 들면서 정말 아예 작정하고 한타해서 죽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네 경기죠 준중 결승전 CLG와 팀코스트의 경기 준비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세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LCS 북미 플레이오프 준중 결승전 CLG 대 팀코스트 첫 번째 세트예요 소라카의 장점 1레벨 때 무지막지하게 강하다 와 그리고 일부러 안 물리려고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 보세요 예 상대방이 분명히 울 것이다 라고 거의 확정 짓고 있죠 지금 보니까 CLG 움직임이 자 들어오게 해놓고 잡을 생각 30초 남았어 같이 이제 호랑이가 입을 벌어 예 쫙 퍼져서 기다리고 있어요 야 이것도 1레오의 싸움 아주 활기 차겠는데 정말 그때 C9이 처음 보여줬을 때 약간 이런 무도였었죠 네 이 상황에서 딱 부딪혔을 때 소라카의 별부름 그 자체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예 지속적으로 싸우면 싸울수록 예 분리해지는 건 팀코스트예요 소라카가 원래는 서포터로 이제 설계가 되긴 했는데 미드 소라카 지금 진격의 소라카 조합 같은 경우에는 소라카가 라일라이를 빠르게 해가지고 딜팅을 가게 되죠 자 미사일 수렴까지 감안해가지고 예 예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어서 옵시오 자 본봉 돌리기 자 스텝 어 전멸 두 개를 순식간에 벌어놨습니다 소라카 도착하면 싸움이 아예 안되지 이거는 야 이런 식으로까지 또 생각을 하네요 선수들이 그러면서 그냥 아예 그냥 뒤로 쫙 빠지게 만들어 보고 블루 머프를 뺏을 준비를 합니다 자 거기다가 소라카가 먼저 밀기 시작하면 1회벨 먼저 찍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건 르블랑이 고생할 수밖에 없게 되죠 와 진짜 CLG 아까도 말씀드린 CLG는 정말 어떤 전략이라던가 인베 전략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준비해오거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초반 이득은 무조건 이제 더불어 따라오는 거예요 예 지금 룰루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좋기 때문에 지금 러스트 보기 선수 같은 경우에 랭 게임에서 여전히 많이 쓰고 있죠 라인 푸쉬력이 일단 좋고 유틸성 일단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서 닌텐도 덱스는 아 지금 와드가 설치된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예 소라카가 막은 건데 업을 벗고 뒤로 빠지면서 되려 정글링이 더 느려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3 버프 컨트롤 자연스럽게 됐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에 이제 초반에 말렸을 때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밀리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난감해졌죠 이렇게 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초반에 리스크가 생기면은 예 돌아오는 게 굉장히 큽니다 뭐 지금 간에 소라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소라카 라일라일을 간 다음에 AP 딜탱을 가거든요 그냥 탱커가 되는 거죠 준탱커 그러니까 탱이 무지막작이 센 거라는데 은근히 탱이 되고 딜이 무지막작이 센 거라는데 계속 맞다오는 건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먼저 점사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딱 원콥 내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소라카랑 할 때 항상 서포터를 약간 수비력이 좋은 챔피언들을 선택해주고 있죠 프란틱 같은 경우에는 뭐 잔나를 선택한다거나 시나인 같은 경우에는 모르가나를 선택한다거나 이번엔 룰루 같은 경우에는 룰루도 어찌건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챔피언에 속하기 때문에 소라카를 섣불리 점수하다가 굉장히 큰 코다칠 수가 있고요 이거 힐게스를 한 번 볼까요 일단 스펠이 3개 소라카 W1 하나 궁극기 1 하나 룰루 실드 하나 룰루 커저라 하나 그리고 룰루 미카에도가니 하나 하면 8개 8단 생존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프란틱이 권해드렸던 9단 1에 맘먹는 8단 1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보호막까지 힐로 우리가 바꿔준다면요 생존기가 그럼 이게 딜계사 이게 딜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 이게 잡힐 듯 해가지고 점사를 더하는데 힐이 딱딱딱딱 차면서 안 죽는 거죠 이게 막 그렇죠 좀 이제 다 죽을만해서 이제 막타 누가 칠래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사이의 체력이 한가득 차서 힐을 못먹고 데려 당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잭스를 천천히 키우겠다고 생각한 씰지가 본인들이 원한대로 라인 삽입도 됐고요 그렇죠 이게 팀 코스트 같은 경우에 상대방이 위쪽으로 올 것이다 생각하고 R을 그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또 이게 원하지 않은 라인 구도가 됐죠 어쨌건 자 그리고 르블랑이 아무리 쳐봤자 소라카가 그냥 만피 네 아예 그냥 예 CS를 천천히 먹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링크 무빙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탑에 마라가 없기 때문에 한 번 킬을 낼 수도 있을까 그냥 전멸 정도를 뺄 수 있게 돼 일단 일단 자 일단 닌템뉴드 닉스 초반에 잠깐 정글링 말린 거 복구하러 탑으로 올라갑니다 자 가죠 룬 감옥까지 걸면서 니엔의 전멸을 뺐고요 네 전멸까지만 라이즈가 지금 점화가 안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녹턴이 바로 아래쪽으로 와가지고 카정도 가지고 신짜오가 이렇게 이거 말리는 거거든요 짜오 위장에서는 덱터 선수 신짜오가 먹을 수 있는 거를 지금 덱터가 다 뺏어먹고 있어요 예 어쩌긴간에 빨장을 빠르게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어 야생의 성강의 어떤 스택 같은 경우에는 마채테부터 계속 바로 쌓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죠 자 일단은 녹턴이 굉장히 많이 레벨업을 하고 시작을 하고 신짜오는 아직 4레벨이고요 정글러 간의 성장 차이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시프터 선수가 예 굉장히 지금 라인전을 잘해주고는 있는데 뚫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소라카는 소라카는 무난하게 크는 걸 막아서야 돼요 소라카는 CS에 조금 덜 먹어도 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금방 복구가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 라인 얘 너무 쉬워요 밀기가 컨트롤이 별로 필요 없는 그렇죠 그냥 Q 몇 번이면 그냥 미니언이 사라져요 그렇죠 어떤 챔피언들 같은 경우에는 뭐 CS 먹는데도 막 스킬 막 무빙샷하고 이래야 되는 챔피언도 있는데 그렇죠 소라카는 대충 그냥 별 떨어뜨리면 그냥 다 먹으니까 자 일단은 지온 스파르탄이 니엔에 니엔에 계속해서 딜 교환을 걸어주고 있는데 니엔 역시 거기에 맞서 싸우고 있어요 자 바턴도 예 CLG가 굉장히 유리하고 탑은 비슷하고 미드도 비슷하고 근데 정글러로써 예 자 어쨌든 간에 트윙코스트가 강팀들을 이기는 그 방법은 항상 미드와 탑이 라인전을 이겼을 때거든요 그렇죠 무단하게 그냥 싸우선 안 돼요 이겨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이기기도 하고 이 선수들은 자 맞지만은 저기 체력이 달아있는 게 달아있는 게 아닌 게 소라카 힐을 꼭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게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소라카 궁극기로 체력이 확 오를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예 강제한타 싸워보려고 했지만 예 가까이 안 오니까 어쨌건 빨장에 정말 잘 박힌 게 공소칼 두 개를 가지고 업그레이드하면은 정말 이게 사냥은 좋을지 몰라도 약간 교전해서 정말 무술 먹거든요 쓸 거 전혀 없어요 공격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 공격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스택이 쌓이면서 점점 세지기 때문에 어우 아프고요 룰루 자 룰루가 주문 도둑곰이기 때문에 AP 꽤 강하죠 예 오히려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해요 아 예 땡기면 안 될 거 땡겼죠 예 지금 딜이 굉장히 강한데 룰루가 룰루가 지금 AP가 얼마나 돼있나요 혹시 자 룰루의 AP 기술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예 앞으로 룰루의 AP 와 지금 룰루가 AP가 없어도 저 정도네요 그냥 룰루가 세네요 그렇죠 그냥 룰루가 예 너프를 먹어도 예 굉장히 셉니다 지금 근데 데이드리밍 선수가 지금 집중력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게 뭐냐면은 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힐을 아예 못 썼네요 예 아예 쓰지도 못했다는 게 지금 굉장히 집중력이 좀 떨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일단 링크가 집으로 기환하고 있는 걸 일단 팀 코스트 측에서 와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었고 탑은 어쨌든가 뭐 잭스가 일방적으로 딜 교환을 당한다는 순 치더라도 그냥 무난하게 예 이거 천천히 가다가 천천히 크면 돼요 양쪽 그리고 여기 위 있는 친구들은 다만 라이즈가 조금은 더 급할 수가 있는 게 아래쪽에 밀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조바심이 날 수도 있어요 예 그 정도의 차이지 아 그리고 소라카가 지나가면서 한번 힐 많아 채워주면은 다 세고 되죠 그냥 지금도 덱스터 체력이 좀 많이 차와 있는 상황 소라카가 어 저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대방 어떤 픽을 본 다음에 내가 내가 어 미드 라인을 잘 못해 근데 사림에서 파밍하다가 그냥 싸우고 싶어 그러면 그냥 미드 소라카이 정말 이건 1인분 할 수 있는 챔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너프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쓸 수 있어요 소라카는 거기다 지금 힐이 지금 버프 되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좋은 상태고 르블랑이 아무리 져도 예 사일런스 걸고 도망가면 그만이고 불로 먹으면 더더욱 르블랑이 벽처럼 느끼게 되죠 네 어 이거는 예 조금 예 예 작정하고 한번 싸워봅니다 지온스파르탄하고 예 예 자 이제 닌텐도에서 바텀 라인 한번 돌여보는데요 자 반박사 빠른 갱킹이거든요 자 데이드림이 랜턴도 있고요 예 지금 와드를 설치하지 않고 지금 배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갔는데 문제는 거리가 예 지금 CLG 같은 경우에는 덱스터 선수가 온유로 굉장히 좋게 바뀐 게 뭐냐면은 정글러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면은 정말 들견 잘 안해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 정글러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으면 더더욱 그렇고요 자신들이 정말 확실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때만 들견을 거기기 때문에 라인전 단계에서 네 손해를 보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저희 힐 메타를 잡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거는